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중앙선거관리변회가 발간하는 공직선거 업무 편라미는 투표에 관한 상황에서 투표록 작성, 개표록 작성에 관한 상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투표록에는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예를 들어서 투표용지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나 또 투표용지 교부 과정에서 용지를 훼손한 경우 등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투표록에 그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록에는 투표함수, 선거인 명부 등재자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공개 무효 매수 등을 모두 다 상세히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황을 직접 목격한 이상 상황을 목격한 참관이나 선거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투표 사무원 중 투표록 작성 시점에 출석한 전원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상한 투표지 출연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규정으로 정한 사무펠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6월 28일 날 재검표에 대한 대법원의 검증 조사에는 박주연 변호사의 요구에 의해서 수록된 투표록 2번 연수국을 선거관리위원회 문건이 별점 자료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에서는 투표장을 찾았지만 자기 이름으로 이미 다른 사람이 투표가 끝난 경우 이른바 유령투표지 두 건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미제이님과 김경 H님 사례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투표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상세의 기수라는 것이 바로 투표록입니다 그런데 이 투표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송도 4동의 배춘잎 사전투표지입니다 대법원 검증 조사를 하게 되면 투표록에 기록된 무효표는 송도 4동 같은 경우는 단 한 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투표록에는 배춘잎 사전투표지에 대한 일체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춘잎 투표지가 투표장에서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 이후에 투입된 바로 사전투표지로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수사, 특검, 국정조사 사안입니다 배춘잎 투표지입니다 송도 4동 사전투표지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들을 모두 불러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투표지를 본 일이 있는가? 송도 4동 사전투표에서 이런 투표지에 투표한 이들에게 현상금 20억 원이 신문광고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런 투표지에 투표했겠습니까? 왜 개표록에 이렇게 이상한 투표지를 발견한 기록이 없습니까? 왜 개표록에 이렇게 이상한 투표지를 발견한 기록이 없는가? 왜 투표록에 이렇게 이상한 투표지를 발견한 기록이 없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투표소에서도 없던 투표지고 개표소에서도 없던 개표지라는 겁니다 당연히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야 되고 일체의 이상한 투표지, 이른바 무효투표지를 투표록에 기록했는지 여부와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참관이로부터 투표일에 특이한 상황이 없었다면 개표일에 특이한 상황이 없었다면 이것은 4.15 총선 이후에 사전투표지가 위조되어서 투표함에 투입됐다는 맹백한 증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송도 이동 6투표소에 1천여 장의 일장기 당일 투표지 발견입니다 대부분 검증조사에 따르면 발견된 일장기 당일 투표지는 무려 1천여 장의 이름으로 봅니다 그 가운데 아주 보이지 않는 320장만 무효표로 처리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송도 이동 6투표소는 총 투표자 수가 1,663표에 불과합니다 1,663표 가운데서 1,000장의 당일 투표지에서 그냥 무효표 수준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진두른 게 나온 겁니다 1천여 장의 투표관리관 도장에 인주를 묻혀서 인주를 묻지 않습니다 정상은 만년 도장이기 때문에 진두른 모습이 출현한 겁니다 투표록에는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투표에서 있었던 당일 투표제들의 아님을 우리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도 없었고 개표소에도 없었던 그런 당일 투표제가 나온 겁니다 결국은 당일 투표지도 상당 부분이 조작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누군가가 투표함에 투입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4.15 불법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밖의 이태원 제1동 사전투표회사에서 연수구을 주민이 찍었다고 하는 관외 사전투표지는 인쇄 본드로 떡칠된 투표지입니다 본드로 딱 붙은 투표지를 이상한 투표지로 인지하고 투표록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참관인은 모두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참관인이 본드부터는 그런 투표지를 보고 투표록에 기록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투표지가 투표소에서도 없었고 개표소에서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언제 들어온 거냐 4.15 총선 이후부터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에 들어가질 간까지 만들어서 투표함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투표소에서 본드로 떡칠한 투표지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월 18일 재검표 과정에서 선관위 측의 고집과 천대엽 대법관의 용인에 따라서 QR코드의 일렬번호만을 딱 떼집어가지고 단순히 비교하는 방법이 채택됐습니다 원래는 기표도장과 기표도장 이미지와 QR코드 이미지와 그 다음에 일렬번호 세 가지를 동시에 비교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발각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다 깨어날 정도도 절대로 선관위는 이미지 대조를 불허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QR코드가 다 잘 됐으니까 투표지 문제없었다 이런 언론플레이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인천연수궐은 시작 1번이 1번 다음 투표자는 2번, 3번에서 끝번호가 45,610번입니다 그렇다면 본드로 떡칠한 사전투표는 딱 붙었기 때문에 QR코드 번호는 한 장의 투표지 분류기에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장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상이라면 45,610표가 아니고 45,611번까지 돼야 되는 것이죠 선관위도 자랑스러워하고 대법원도 자랑스러워했던 45,610번이라는 숫자입니다 단 한 표의 오차도 없이 투표자 수가 꼭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드부터는 투표지나 배추님 투표지 등 실제로는 두 장인데 한 장으로 스캔된 투표지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결국 사후에 딱 맞도록 맞추던 선관위 측의 주장이 나중에 선관위의 떨림이를 잡을 것입니다 선관위의 거짓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두 장이 됐는데 한 장만 스캔됐으면 한 장은 어디 갔냐 이야기죠 바로 아무리 정교한 범죄를 저지더라도 그렇게 미시한 부분에 발각이 되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